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타사는 사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전체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끝까지 전체 그림을 잘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아덴에서 한 설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쭉 아시아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 아시아 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에 비두기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이것을 막으시고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처음 갔던 도시가 빌리뽀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빌리뽀에서 점치는 귀신들인 여정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 주인들이 결국은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이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해서 바울과 신라가 아주 그냥 매를 시컬 맞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인해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오괴문이 열리고 착오가 다 풀어졌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자기 목숨을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의 목숨을 구하고 결국은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리뽀에서 큰 사건을 겪은 후에 이 바울의 일행이 대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를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정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들이 안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대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대살로니가에서 성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정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대살로니가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메시아다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방해를 하니까 그 밤에 그 지역의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몰래 베레아로 이동을 시킵니다. 사도행정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온 이 바울과 신라는 여전히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정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똑같은 복음이라도 그 받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시비를 걸던 그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서 또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다급한 상황에서 그 바울의 동료였던 신라와 디모덴은 그곳에 남게 되고 급하게 바울만 아덴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정 17장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덴을 자기에게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급하게 바울만 아덴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바울 혼자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왔는데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덴이라는 곳은 당시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이 아덴에 유학을 오기까지 했으니까요. 바울은 사실은 이 아덴이라는 곳에 이 복음의 일정이 없던 도시예요. 급하게 사실 왔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조용히 신라와 디모덴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인데 조용히 그 도시에 혼자 다니면서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또 그 우상의 그 뒤에 그 어둠들을 보게 되면서 이 어둠에 갇혀있는 도시라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결국 바울은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조용히 혼자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바울이 이 회당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장태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고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뭔가 새로운 철학적인 어떤 견해고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받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그 주장을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바울이 그 유명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울이 이렇게 이 아덴이란 도시 즉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설교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 실패한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번 듣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낸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던 한마디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아무리 깊다 한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 아덴이란 도시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이 끝난 후에 자신들을 그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진 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여나 그 신들의 이름을 쓰면서 혹시 빠진 신이 있을까봐 그 여러 재단들 중에 어떤 재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혀있는 그 재단의 이름을 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종교성이 있어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뭔가 제사를 드렸던 모양인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온 세계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그 아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것을 받거나 또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받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인간과 연관지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적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속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적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자손들이 이 전세계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적속이 결국은 한 혈통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한 혈통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 피에 의한 혈통이 아니고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실은 겉으로는 어떤 사람의 그 혈통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바울에 말하고자 하는 그 속뜻은 바로 믿음으로 얻은 믿는 자들이 한 혈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임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 아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많은 신들의 개념과 전혀 다른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고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이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지를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든 힘과 에너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상관하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구의 시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회개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고 또 그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을 하게 된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믿음의 증거를 다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나중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레오바고 엄덕에서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게 막막하게 알고 있었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이 믿음의 복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덥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하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엄청난 설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별다른 전두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석책이나 성경의 설명들을 다 찾아봤지만 모두가 비슷하게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라는 논절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설교가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전해지는 이 상황에서 성공이냐 실패라는 개념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공한 설교이고 설교 이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실패한 설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경박하고 저질스러운 개념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설교가 무슨 비즈니스인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이것은 성공한 설교고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 설교는 실패한 설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설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을 그 설교가 잘 다르게 담아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 즉 복음이 전달하고 있는 그것을 잘 담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 내용을 사람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했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굳이 그것을 저는 성공한 설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설교가 실패했나요? 왜 그 실패한 설교를 누가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도행전 그 내용에 기록을 했을까요? 왜 지금 몇 천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그 설교 내용이 다 그대로 전달이 됐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누가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설교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보는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 지금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설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한국에는 여전히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는 목사들이 널려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늘 부족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의 돈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돈과 물질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배웠고 지금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어디 감히 아레오바고 그 바울의 설교가 실패했느니 성공했느니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성공한 설교이고 어떤 설교가 실패한 설교인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가 실패한 설교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대에서 이런 일을 겪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부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바울과 같이 천막업을 하는 사람들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고린도에 바울이 왔을 때 마침내 이 고린도로 신라와 디모데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갑자기 아주 든든한 동력자들이 옆에 다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주님의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옆에 아주 든든한 동력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끊임없이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의 공격과 해방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의 손길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대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3주만 머물고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좀 복음을 전하다 싶으면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곧 떠나야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에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사역을 했지만 결국 때가 되니까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주 노골화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 그 형제들과 작별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부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겐그라에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확인하면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22절입니다. 작별하이르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오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와는 이 스케일이 좀 달라졌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계획으로 성령께서 저 마게도냐 유럽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도여행의 시작도 성령이셨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전도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주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하세요. 그리고 이 순간까지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또 이 순간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